기도 올립시다. 말씀을 역사하시는 아버지요. 창조도 말씀이요. 율법도 말씀이요. 시평가 선지서도 아버지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하러 왔다고 외치셨나이다. 그런데도 유태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하고 대적하다가 산산히 깨어지고 나라가 없어졌나이다. 이제 우리 주님 제림할 때도 예언의 말씀 본문을 믿지 않으면 산산히 깨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뒤집어 붙듯이 모세 총애를 신의 산 앞에서 뒤집어 붙어서 다 죽게 하였고 두 명만 살아서 갔는데 출애굽인이 종말의 거울이라고 했었는데 오늘 주님 제림 때도 이 땅에 다 불타버리고 뒤집어질 것인데 남은 자 되렸고 수리바베 재단, 에그 땅 중앙재단, 마엘 살레하서바스의 사명자를 보내서 일하지만 불태욕자는 걸려넘어지고 다 원망, 불평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게 되나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오 기쁨인데 예수님이 계신 것은 사탄이가 덤벼들어도 산산히 깨어질 것인데 이걸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산악과를 먹은 인간은 무조건 뱀을 따라가고 세상을 소망 삼고 살지만 야곱의 집은 예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괴로워나 즐거워나 맞아 죽어도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 아버지 주신 믿음이 아닙니까? 야침에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강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험이었때라 많은 사람이 시험을 받고 이미 시험에 빠진 사람도 많고 시험에 떨어질 사람이 많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내게 주시고 시험을 통과해서 기록된 말씀만 따라가는 승제자 동무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위함 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항보하게 하시며 뒤집어 푸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24장은 주님 재림 때 초막절 보호 초막절 역사 일어날 때 초막절에 오지 못한 사람 누구냐 육체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뒤집어 퍼요 쭉쩍이들 입니다. 알곡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 봅시다. 2절에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제사장은 목사님들이고 백성은 교인들입니다.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감호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일반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돈을 빌려줬든지 받을 사람이 있든지 죽을 때는 같다 죽는 사람이 돈 받다가 죽으면 못합니까 지옥에는 돈이 필요 없는데 3절에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항부하게 되리라 항부지죠 그럼 아담이 선악가 먹고 에덴이 나고온이 항부지가 됐는데요 사람 못살아요 그래서 바짝 말랐어요 사막이 됐어요 중동이 중동이 오아시스가 필요하고 사막에 한국은 그래도 물이 많잖아요 그래도 가뭄이 와서 지금 강원도 물이 없어서 쩔쩔맸는데 얼마나 급했기 때문에 돼지 내가 놓고 잘 합니까 비 오라고 급하게 급하게 육적으로 비가 없어도 문제지만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 비가 없어요 지금 계시옥 9장실에 악마 덕새요 영계가 덮여가지고 해바 공개가 어두워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재앙이 뭐냐 흑암이 재앙이에요 암이 재앙이 아니에요 암은 들려도 죽으면 천국 가요 흑암 들어가면 천국 못 가요 떨어져요 흑암이 뭡니까 불만 불평이요 감사가 없어요 걸려 넘어졌어 흑암 어두움이 온전히 곰곰곰하게 돼 텅 비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70억이 사는데 하나님은 텅 비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사람 누굴까 봅시다 7장 거세요 이사 7장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유단 나라 원수 없애려고 태어났는데 이사서를 외우면서도 이 7장을 안 믿는 사람이 유대교인입니다 유대교인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인간들이 아하스 왕이 안 믿으니 소위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새 일을 몰라서 안 믿어요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유대 나라 원수 없애기 위해서 태어나서 보니 원수는 벌써 없애졌더라고요 그 해에 아하스 왕 때에 750년 전에 말이요 그런데 임마뉴엘가 태어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 그때 두 나라가 만나하니 이 예언은 구약이 아니고 주님 제림 때 종말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 아들 낳았어요 성탄절이죠 그럼 성탄절하고 33년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받았던 유대 나라는 성탄절이 없어요 유대기는 성탄절이 없어요 또 부활절도 없어요 그들은 모세율법밖에 없어요 그게 신약이 없고요 말라기과 끝이요 똑똑한 사람들이죠 똑똑한 거예요 바보요 하나님 바보 만들었지 성경 안 믿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멸망이 와요 항무지가 돼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 아들 낳아서 이름이 임마뉴엘이요 그 임마뉴엘이 날개를 펼 때는 제림인데 8장에서 8장 제목이 뭡니까 임마뉴엘 역사죠 7장은 유대나라 원수 없이 징조고 그런데 구약에 모세 백성들은 율법이 새로 한 가지 끝났는데 지금도 율법을 들고 있어요 그 율법의 안식일이 제 7일 토요일입니다 이 바보 같은 것들은 예수의 능분을 안 믿으니까 율법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깨달아요 아 율법은 구원이 없고 진노만 이룬다 노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의 책이지 은혜의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8장은 제림론인데 이사야 집에 아들이 태어나요 앞으로 통용문자 쓰여 있구요 이날까지는 임마뉴엘 통용문자입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인마넬, 할렐루야, 아멘은 다 알아요 여러분도 알죠? 할렐루야 알아요? 할렐루야 뭔 소리요?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이 뭐요? 나도 그와 같다 인마넬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2000년간 사용했어요 그 납부론은 하나 더 사용해야 되요 마엘살 하서바스 이사 두 자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순이 나갈 때에 아수르가 오는데 아수의 한란을 인마넬의 날개로 막아주겠다 증인건세인데요 8장 14절에 봅시다 자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피난처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피하지 못한 사람도 그냥 이사 24장 뒤집어 풀 때 죽적이들인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두 집이 왜 두 집이요? 자 솔로몬의 우상승부의 범죄 타락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둘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38선이 생겨요 38선이 북쪽에는 열지파 에브라임 이스라엘 요셉 남쪽에는 다이세벤 유다 한지파 그래서 두 집이 됐어요 그런데 신학에 와서는 똑같은 열두사도로 출발한 기독교가 16세기에 와서 루토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큰 집이 천주교고 작은 집이 기독교에요 두 집이죠 크게 나누면은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색이 된다고 했어요 그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림 때 쓰는 말세종이 죽적이들에게는 상관이 없고 알공마 따라가는 사람 얼마인데 1만 2천명씩 14만 4천명밖에 없어요 이게 8장에 열매인데 그러면 아들 하나가 태어나서 이 시래에 징조와 예표가 된다고 18진에 말씀했거든요 육적인 열두 집하도 이사야가 걸려서 이사를 죽였어요 이사야를 못쓴다고 죽였어요 문화세 왕이 토벌을 켜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생도 천혜의 몸에 태어났어요 성탄절이 근데 예수님 제림할때 아수르가 오는데 소련이 내려오는데 피하는 길은 이사야 두 자들이요 이게 순이요 순 숫가락 이장의 소년이요 소년 그래서 거치는 돌 걸리는 반색이 되실 것이며 여러분 이사에서 읽어보니까 뭐 걸리는 거 없어요 나하고 안 맞다 이거 틀렸다 그런 거 안 들어요 그럼 무조건 통가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이 성에 걸리면 안 되거든요 걸린다는 것은요 반대하는 반대 이태인들은 예수를 죽였어요 걸려가지고 이제 기독교는 제림예수를 죽입니다 제림예수 자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함정은요 빠져만요 못 나와요 요즘 서울에 싱크홀이 생기는데 공사를 잘못해 밑에 흙이 빠지니까 그 길바닥에 푹 꺼져와요 자동차도 빠지고 오토바이도 빠지고 사람도 빠져요 올무가 돼 올무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예요 많은 사람이 죽은데요 구이사 재단 때문에 이사야서 때문에 걸려 죽는다는 거예요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걸리면 안 되겠죠 무조건 아멘이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아멘 안 나와 안 믿어죠 그러면 7장 14절에 세계적인 성탄절 예수의 탄생을 유대인만은 안 믿어 유대교는 이상한 거에요죠 그럼 마태복음 봅시다 23장에 예수님과 유대인의 전쟁 마태 23장 이 땅에 하나님의 벽성도요 하바들 벽성이 있어요 복받을 벽성이 있고요 23장 5절 봅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자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높다는 것 환영 받는 것 인사 잘 받으려고 외식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마귀 따라가는데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땅에는 아비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지 신주께서 신부는 잘못된 거에요 신부가 하나님 아버지하는 뜻이거든요 글자가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맞죠? 이분이 아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보냈는데 그 독생자가 바리새인들과 싸웁니다 1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하지요? 왜? 왜 하봤느냐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반개권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교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아브라함의 아들들 모세의 백성들인데 예수님을 보내줬더니 예수를 피파하고 반대하니 천국을 못가 천국이 예수인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대제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 일곱번 하가 나오는데요 15절 하 있죠 16절 또 하 있죠 그 다음에 23절 하 있죠 또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 이제 23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뭐가 잘못이냐 너희가 박하 해양 근처에 십일조를 드리래 박하 알죠 박하 사탕이잖아 박하 해양 향유 기름이 비싸잖아요 향수가 그 다음에 근처 채소뿌리 무뿌리 눈에 보이는 작은 것에 십일조는 드려요 근데 눈이 막혀가지고 어두워져서 큰게 안보여요 근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이 이제 십일조인데 율법보다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 의인신 의는 예수님 마음이요 의 오르르잖요 이는 자비 사랑이요 신은 믿음이요 근데 육적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밤중이요 누가 유태인들이 거듭나지 못했거든요 자 그러나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육적인 율법에 십일조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시니라 저것도 예수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예수가 더 중요하지 이것보다 소경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우리 예수 설교같이 기가 막혀 하루살이가 커요 약대가 커요 말도 안되지 하루살이는요 모기보다 더 적어 근데 하루살이 같은 적은 것은 따지는 거야 와 이거 뭐 그렇게 행동적 행동적으로는 자기들이 앞장서 가는데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그 약대 같은 그 큰 짐승을 꿀떡이 삼켜버려 무슨 설교일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들 속에는 사탄이야 그래서 하하에 있을지 예식하는 설교관들과 바르션들이요 잔 설교할 때 그릇 닦지요 그릇 안 밖으로 다 닦아야 돼 껍데기는 닦아야 돼 그렇지 그런데 우리 우리 육체가 그릇인데 껍데기는 닦는 거를 세수하면 되거든 목욕하면 속을 어떻게 닦아 배를 쪼개고 물로 씻으네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겉은 하는데 속은 더럽다는 거 그래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이게 선악과 질이거든요 그래서 하하가 일곱 번 왔는데 자 쭉 내려가세요 23절에요 23절 아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예수님이 유태인 보고 뱀이라고 했어요 왜 뱀이라고 했을까요 창식이 뱀이 들었어요 선악과가 그 뱀이요 그럼 이 세상은요 뱀 세상이요 영적으로 사람은 사람인데 뱀이 들어가서 뱀 행동하는거에요 뱀은 자꾸 뜯어먹고 잡아먹죠 뱀은 잡아먹어요 뱀이 뱀을 먹어요 그런게 있어요 뱀은 뱀만 먹고 사는 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유태인들 보고 뱀이라고 했을까 너는 하나님께 원수고 내 원수고 너는 마귀편이다 마귀편 마귀편이 뱀이다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새끼라고 욕했는데 이게 심판자요 세례요한도 마태 3장에 유태인족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간데요 유태인들 지옥가요 왜 예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가요 그럼 이사 7장 14절 없으면 지옥가지요 8장에 1절에 이사야 두 짜들 안 믿으면 걸리면 또 지옥가지요 그 천년 지옥가야 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도 십자가 못 박았잖아 유태인들이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해당해서 죄책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서 구박하리라 예수만 따라가면 마귀들이 따라가면 죽여요 그래 왕이 돼요 맞아 죽으면 왕이 돼요 때려 죽이면 지옥가고 맞아 죽으면 새 시대에 왕권 받는다니까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이 장성이 나오죠 첫 번째 순교자요 가인이가 동생을 죽였어요 성전과 재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나가의 아들 사가라 이 사가라가 서가라 섭니다 서가라 그 서가라 선지가 내가 유다 회복 70년 또 예수님 당나귀 타는 거 또 십자가 죽음 또 초막절 이거 말씀 받았다고 맞아 죽었어요 우리 때문에 자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게 남을 죽인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성기다가 맞아 죽으면 멸류관을 받고 왕권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맞아 죽는 편이요 때려 죽이는 편이요 네 때려 죽여 맞아 죽어 진짜 맞아 죽어요 그럼 예수를 위해서 이사야를 위해서 선지자를 위해서 수리법을 위해서 권한받아도 좋다 이 말이요 권한은 축복이요 권한이 유익이요 응 그런데 유태인들 보세요 종말에 3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세대란 것은 예수님 시대를 세대랍게 한 세대 예수님 제림 때 다 끝나고 예수님 초림부터 제림까지 사는 사람마다 예수가 구원이니 예수밖에는 심판받아야 돼요 37절 예루살렘아 이게 모레아산 솔로몬 성전이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수리법에 성전 해보겠지요 그런데 말라기 1장에 문 닫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을 열고 왔지요 이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니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이게 이제 이사야 8장에 걸린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보낸 이사야 두 자들을 따라가지 않고 걸려 넘어진 사람들 암따기 암따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금같이 내가 니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3년동안 아무리 몰락해도 예수를 안 믿는거요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사실은 믿음 안 줬어요 유태인들 믿음이 없어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알면 믿음이 없긴데 율법을 딱 지키니까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스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율법을 읽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아 내가 죄인이다 내가 안 지은 죄가 없다 깨달으면 예수가 들어가야 되고 믿음 오는데 율법을 읽으면서 난 의인이야 나는 죄 안 졌어 그게 예수님이 이 독사 새끼들 그게 요한복 8장에 잘 설명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 유대 국가가요 유대 교회가 황폐가 돼 이게 AD 70년에 노마가 유태인들을 다 잡아 죽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이러신 겁니다 그 재림 때도 이사야 24장에 뒤집어 퍼서 죽는데 누구냐 이사야 두 짜들 없으면 죽어요 예 그 유태인들은 처녀 몸에 난 예수를 안 믿어서 망했어요 예 이 마태봉 사건이 인마 내리가 설교하는 거요 인마 내리가 예수가 설교한다고요 예수가 여자 몸에서 여자 몸에서 처녀 몸에서 그걸 안 믿어요 유태인들은요 예 모세 1번만 믿지 그게 믿음은 하나님 택해서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너나 나나 일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집만 믿고 12집파 1만 2천만 믿지 그 외에는 못 믿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여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할 때까지 재림이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나 간다 나 지금 너희 죄짐을 지고 십자가 죽어서 갔다 올 것이니 날 기다리라 기다릴 때 되는 것이 2사 8장의 아들 역사요 두 짜들 역사 예 본문에 가서요 24장에 이게 이제 1절서 5절까지 가요 성전 방마당인데 재림주의 영전 못할 사람들 죽적이들이에요 근데 죽을 때 부자든지 가난배이든지 똑같아 일반이라 그 사제로 봅시다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세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세약하며 지금 교회는요 사람들이 타락이 돼가지고 선악가 때문에 서로 높아져요 내가 더 높다 너는 나보다 못하다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해요 그건 율법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바울같이 난 죄인계수야 누구의 죄도 말 안해 자기 죄가 더 많아가지고 여러분 죄가 많아요? 깨달았어요? 이론적으로 말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제 덩어리요? 뭐 제 덩어리가 입을 열어 제 덩어리면 자기 죄도 감당 못하면서 그 다음에 잘못 말하면 안 돼요 그 성령법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얘기해 제 사람이 나보다 더 높아 내가 더 죄가 많아 그 빌리포의 의장 오전 아십니까? 따라해요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이지만 동등되면 여기지 않고 나다지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근데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요 예? 그래 죄인들을 발을 씻어줬어요 예? 발이 더럽죠? 발이 더러워 손이 더러워 다들 같이 더러워 그 손갑을 항상 씻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발을 씻어줬다고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라고요 사랑의 마음 주고 싶은 마음 의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죄인을 사랑한다니까 예수님은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죄인이에요 근데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의인 줄 착하게 나는 너보다 나으니까 저 뒤쪽에 앉아 더러우니까 아프지마 그런 것이 오늘 교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5절에 땅이 또한 그 거미날에 더럽게 되었으니 이 땅이 정말로 죄가 꽉 차서 더럽습니다 불타야 됩니다 소동거무라 같이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윤례를 어기며 영원한 은약을 파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불타오면요 제2예령상이와요 그 하나님이 만들 정하실 때에 목적은 사랑이에요 내 사랑을 어떻게 채워줄꼬 그래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어서 흙으로요 콧구멍에 생기 불어넣었어요 그 아담은 생영이에요 영이 살아있다고요 그저 손 아까 먹었어요 그 죽었어요 그 예수님이 당신이 제 짐을 걸머쥐고 왔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서 어린 양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아담의 구원 받게 되었어요 그것이 양의 가죽이요 양의 가죽이 예수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따라합시다 보라 이전 것에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더다 새것이 되었어요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마음이 예수 마음 가졌어요 그럼 새것이야 영원구원 중생이요 중생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는 우리의 그 사람을 후폐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새로워져요 자꾸도 자라나고 마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예수만 바라보고 말씀만 보고 세상은 안보고 예? 이 성도요 그것이 영원구원이요 그런데 육체는 썩었다 부활해야 돼 왜? 원죄 때문에 그래서 이사회에서 나오는 새일은 육체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재창조 그게 아담의 창조는 모순이 예수 창조로 다시 한다 그래서 두 번 만들어야 돼 아담도 예수가 만들었어요 흙으로요 이제는 흙이 아니고 말씀으로 만들어야 돼 그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예수 피가 들어오면 6월절이고 성신이 오고 그 다음에 새일이 들어가면요 변화체가 돼요 예? 알아들었어요? 그럼 이 땅에 죽적이들은 어떻게 죽었나? 여기 뒤집어 다 불타 죽는 거예요 알곡되어야 됩니다 알곡되면 자기를 잘 관리해야 돼요 내 몸에 불법이 못 들어오게끔 말씀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칼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6절에요 자 영혼의 은약을 파했는데 영혼의 은약을 거름으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창식의 3장 19절에 아담의 선악가보건 흙으로 돌아가라 저주가 왔어요 땅이 저주받았어요 뱀의 말 듣고 그 중에 그 하는 자들이 정지함을 당하였고 땅에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33년 가면 불타는데 10절에 공기 불 되면 14만 4천만 남아요 거기에 따라온 가족들과 양떼들은 무조건 육체를 살려 보호해야 돼요 예비치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불탈 때 보호받아요 그 불탈 사람이 이사회에서의 세일을 모르고 불타는 세상으로 덤벼들어요 요즘 불 잘 나더라고요 가정에 불 나고 공장에 불 나고 부주의로 불 나잖아요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즙은 포도로 만든 집이잖아요 음식물이 음식물 포도가 사람 몸에 좋아요 포도즙을 마신다고요 그런데 죽는데 몸이 죽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 필요하냐 죽는 사람은 약이 없어요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왜 살을 할 수 없어서 마음이 다 안식해 오늘까지는 은혜로 살아왔는데 예언이 법이 돼서 이사회 8장을 법으로 쓸 때에 이사회 두 자들 만나면 영생 없고 못 만나면 걸려 넘어져 부러져요 법이 좀 이상하거든요 하나님 법을 세우면 큰 법을 세우지 그럼 이사회 두 자들이 법이야 천혁 아들도 법이야 그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요 교만해서 그래 선악가로 예수가 어디에 태어나든지 예수는 예수지 할머니 몸이나 처녀 몸이나 뭐 상관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처녀 몸이 이렇게 했어 처녀 그런데 유대인은 안 믿어요 그 예수는 요시의 아들이지 무슨 처녀 아들이냐고 요새가 마리아가 약혼하고 결혼했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사람을 속여 사람에게 감춰놔 진리를 비밀을 알지 못하겠고 세일도 지금 감춰놨어요 세일 교단에 수천명이 통과했어요 예표 때 14년 동안 이 목사를 만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4천명이 남아있어요 예표 교회가 백개인데 그런데 거기에 다 예표이기 때문에 순이 없어요 거기는 마하일 살려야 할 수밖에 없어요 예표에는요 우리만 2,3명 가지고 없거든요 한제당인데 중앙제당이 누가 들어도 웃기는 기지 그럼 너희들이 애교당 중앙제당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 믿을 수가 없지요 예 이 기라산같이 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너희들만 그러면 동방역사냐 북진하느냐 들림받느냐 다 그렇게 말해요 왜 사람은 뭘 봅니까 숫자를 따져요 예 모세 때도 많은 숫자가 죽었어요 예 육십만 대중이 다 죽었어요 두 명만 남았어요 그걸 종말의 교훈을 보여줬다고요 숫자를 보지 마세요 말씀해 봐야 돼요 8절 소고 치는 기쁨 소고는 북인데요 여러분 술 먹고 북치고 춤추잖아요 사람들이 소고 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지금 교회에서 뭐 악기 쳐요 악대가 들어왔어요 뭐 나팔불고 교회에서 뭐 기타 치고 하잖아요 큰 교회에서 그거 다 끝나요 소용없어요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예배를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썩어야 돼요 죽을 사람은 걸렸어요 걸리면 안 돼요 팔장에 걸리면 왕국권서 못 가요 순회 역사인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해파되고 집마다 다 치었고 다 죽었어요 집은 사람 사는 곳인데 하나님 구원을 안 믿으니 하나님의 아당같이 죽이는 거예요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불이 지지며 모든 즐거움이 암묵하여 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구원은 기쁨입니다 구원은 기쁨입니다 구원이 기쁨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죄를 벗기는 게 구원이에요 죄가 없다면요 예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데 노마소장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 준 목적이 뭐냐 죄를 알아라 이게 내 죄다 613까지 너 죄다 이게 모세오경이 죗덩어리요 그런데 읽어드리면서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됐죠 그럼 바울사도는 예수 만나기 전에 율법주의자인데 예수 만나니까 죄인 계속 됐어요 그게 구원이라요 그런데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 은혜가 많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노마소장 마지막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더라 무슨 뜻이냐 죄는 꽉 찼는데 모르니까 그게 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선악과가 와서 몸에 모든 병이 있어요 병원 가보세요 하다못해 신경세약이다 병명이 없는 게 없어 모든 우리 몸에 병에 와있다고요 그런데 본인들은 몰라요 아파야 병원 가지 안아프면 병원 안 가거든요 이미 병원 와 있어요 선악과 병이 그런데 유태인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못 본 척 사람들은 독사새끼야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했다는 것은 죄 지다는 소리가 아니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예 아담의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지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럼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다 죄인이 되고 예수가 순장으로 의인이 된다 해서요 예 로마스 5장에 확실히 아담 둘을 놓고 변론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따라가면 죄인들이 의인이 되고 썩을 몸이 변화되는데 기쁘죠 그럼 이사회사가 읽으면 기뻐야 돼요 좋다 이사회사가 참 좋다 세일이 좋다 했는데 이거 읽을 때 자꾸 졸고 안잡고 읽지도 않고요 이 말씀을 멀리하면요 어떻게 하늘로 가겠어요 들림 받겠어요 애기가 젖 먹고 자랐는데 지가 젖 한 번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회 55장 포도주 젖어 사 먹으래 그게 누군데요 따위세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12절 성읍이 항폐하고 성읍이 항모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이게 교회요 걸린 교회 12집하가 걸려 이사회 두 자도 걸리면 다 파괴돼 불타 죽어 이것을 개시록 11장에는 성전 박마당이다 성전 박마당과 증명하지 말라겠어요 이미 멸망으로 정남 백성은 성경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살아도 죽지 못해 살고 소망이 없어요 이게 우울증이죠 마귀주의 사는게 괴로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맘 들 때 있죠 있어요 이 선화가 지리요 고만 살면 고만 살자 우리 같이 죽자고 온 가족이 불타서 가족 멸망할 수 있잖아요 같이 죽자 살아봐도 소망없다 왜 예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지구촌이 이렇게 되는 거에요 뒤집어 표면 노와따 같이 다 죽어 소동 고모랑 같이 다 불타 죽어요 그런데 이사회 8장에 이사회 두 자들 만난 사람은 노래를 불러요 한편에 죽어 아우성 쉬는데 한쪽에는 할렐루야 노래 불러 그렇게 알곡죽죽에 갈라진다 이게 이것이 이사회서가 심판과 세시례인데 심판할 때는 인간 종말이다 종말 인간 종말 형편이 24장인데요 13절에 세계민족 중에 보세요 이사회서가 세계민족에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남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곳 주음 같을 것이니라 추수죠 추수 타작이죠 알곡이나 죽적이나 둘로 나누어지거든요 알곡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사 7장 예수 믿고 8장에 마엘사를 하나 따라가면 돼 이사 2장에 따라가면 날개를 날개 펴서 보호받아요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좀 시원찮아 좀 유명하면 따라가겠는데 영 포장이 잘못돼서 껍데기가 지저분해 예수도 지저분하죠 예수가 풍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은 따라가지 서른 살인데 50살을 보내서 8장 늙었어 그 풍책 없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저기 무슨 메시아냐고 아니라고 근데 택한 사람은 예수 만나면 인정해요 나다나에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예수로 믿지 않는데 나다나에는 딱 만나니까 주여 맞습니다 믿어지는 거에요 택한 사람은 믿어지고 불택자는 걸려 넘어져 유대교회가 왜 독사새끼 됐어요 이 뱀새끼 됐어요 예수 없어서 예? 그럼 지금도 예수님 제림에 새일이 없으면 뭐 거대요? 독사새끼 돼 불타 죽어야 돼 14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자 앞으로 이 알곡들은요 난리 났어요 좋아서 여호와의 위험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바다요 이 동방 바다요 태평 바다요 우리 한국이 태평 앞에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장세기의 동방은 망한 동방인데 예수 동방은 부활의 동방이요 여호와를 영하로케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선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하로케 할 것이라 우리 목적은 하나님 찬송해야 돼요 제 43장 21절에 하나님 이 백성을 야곱을 택한 것은 하나님 이름을 찬송 불러달라고 택했어요 찬송 이 사람이 제일 된 목적입니다 땅끝에서부터 무슨 땅끝 동방 땅끝 앞에 동방 나왔죠 동방 바다에서 동방 땅끝에서 그 다음에 41장이면 누가 동방 사람 보냈느냐 여호와가 보냈다 그게 누군데요 고레스다 8장에 마엘설 하서바스다 하나님 보냈다 근데 그 애가 아빠 하기 전에 벌써 역사 났다 74년도 태어났는데 75년도 5위로 세웠다 믿어져요? 그럼 마귀가 못 돌아 마귀는 말씀을 벌벌 떨어 예수님이 마귀하고 싸울 때 세 번 기록되었으래 그 마귀 물러갔죠 근데 유태인들은 말씀 모르니까 기록된 걸 모르니까 마귀가 끌고 가서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3대 무장의 목적이요 이 말씀 자꾸 읽고 듣고 새기고 말씀 무장해야 자신이 살고 남도 살리지 말씀 모르면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예? 끼리끼리 모여 끼리끼리 예? 흑암은 흑암끼리 빛은 빛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 왜 여러분 흑암이면 빛이요 빛이라고? 네 그 어떻게 증명해요 빛이라는 것을 마일로 Salvador 죽이되든 밥이되든 생명이 문제지 예수가 새 생명이죠 예수가 선생이 16.4천명이요 어중이더라도 말도 제대로 못해도 임금님이 보내는 사또가 어사 S illusions 의사도 알아요? 박문수씨 박문수가 임금이 고려시대에 이조시대에 임금님이 전국을 다 갈 수 없잖아요 그 임금님이 믿을만한 사람을 보내 대신으로 니가 저기 가서 좀 살펴보라고 근데 의사도는요 옷이요 거지야 갓도 떨어진거 옷도 떨어진거 일부러 위장했어 속은 의사도인데 껍데기는 거지야 그래 사람들이 몰라보지 그래서 고런들 뭐 잘못하는거 다 찾아가지고 적어가지고 임금한테 올려보냐 그러면 명령이 내리면 너 죽었다 그게 의사도는 헌병헌병 우리 재단이 하나님의 의사도라니까요 이 본문 말씀을 다 외쳐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하나님 성기는 사람은 따라와요 그래 하나님을 알아도 안 성기면 안 따라와요 성기일거요 성김 받을거요 예수도 사람이 될 때는 성기로 왔다고 성기로 성김 받는 것이 교만이고 마기요 그러면 동방의 역사인데 처다담은 동방의 역사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했는데 동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영하로 캐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하로 캐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무슨 땅 끝? 동방 땅 끝 우리 성가 있잖아요 동방 땅 끝 어딘가 아름답게 이뤄진 곳 변화성도 모여서 3대 무장 가춰도다 3대 무장 말씀, 능력, 사랑 성령 역사 성령 역사 구원받아요 근데 하나님 풀택자는 성령을 안줘요 이게 구원론이요 예정론입니다 선택과 유기 예수는 아무리 복받을 해도 멸망의 자식이라 복이 없어요 야곱은 아무리 잘못해도 젤져도 하나님이 구원해줘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방법이요 여러분 사람도 똑같아요 아담의 후손이요 다 죄인들이요 근데 한쪽은 구원이고 한쪽은 멸망이라는거에요 원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이스마일도 상관없고 이삭만 야곱만 야곱쪽에도 유다만 그게 유다집에 붙어야되어 와서 따라합시다 유다가 개망랑이라도 하나님이 택했으니 와서 붙으면 돼 그 장식에 유다있죠 38장에 유다가 며느리하고 동첩해서 애 낳았어 그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아니 더러워 아니 꼽다 네 너네 뭐 더 좋으나 너도 다 죄인인데 그 마귀가 공격하니 다른 수가 없어요 돌아가야되지 그 유다집에 지금 예수가 태어나야되는데 손이 끊어지게 생겼어 아들 셋이죠 네 잘 들어요 이게 우리 간격이 되는 거요 큰아들 죽었지요 애리 예 악을 해가지고 그 다마리가 시집 왔는데 아들이 없어 그 두째님 오난이가 들어갔지요 형수 방에 예 그래서 사탄이 와서 오난 보고 야 이 여자가 네 여자가 아니에요 너 형의 부인이야 그 니가 시를 줘도 그 니 시가 형의 시지 니 시가 아니야 하니깐 신겹진단 말이요 괜히 왜 그럼 내가 내 시를 왜 주지 안 주지 그래서 설정했다니까 그래서 아침에 나오다 죽어버렸어 하나님의 이 악한 놈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 죽어요 금방 죽어요 하여튼 겉으로 볼 때 더러워도 하나님 뜻이 먼저 되는 게요 유다집 얼마나 더러워 창피스럽지 그래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요 창세기 38장 읽다가 에이 피레모를들 교회는 더러운 놈들 그래서 창을 던져버렸어 근데 어떤 사람은 하 참 성경이 사실 그대로야 그대로 사실을 믿어 그 바에 택한 사람은 믿고 걸리고 안 택한 사람은 안 걸려 똑같은 성경 가지고 믿고 안 믿고 달라요 여러분 믿어지지요 성경은 사실 그대로 세상 책은 달라요 세상 책은 전부 좋은 것만 모아서 꾸며요 나쁜 거 다 빼버리고 하나님은 나쁜 거 다 집어넣어 그래서 오난이가 죽었다니까요 형수 밖에다 갔다가 일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 망령이 셋째 아들이 있어 세라라고 이거 이제 커가 커야 이게 자라나야 다말 형수하고 결혼할 겐데 나이 어리니까 어떻게 한집에 같이 살 수 없으니까 다말아 시아버지가 며느리 보고 야 너 친정 가 있어 네 시동생 다 잘하면 연락할 테니까 그래서 갔어요 다말은 시집은 잘 갔는데 예수족복에 갔는데 씨를 못 받았으니까 큰 고민이요 그래서 어떻게 씨를 받지 시동생 잘하려면 하 참 믿는 시대인데 나 늙으면 애 못 넣는데 그렇게 그렇게 손 손을 땡겨서 시아버지 짓을 받았어 예? 그게 우리 족보요 우리 족바 남한테 말하지 마세요 우리 족보 책보수라 이렇게 우리 족바라 이렇게 족보가 그러니까 밑에도 그렇게 했죠 똑같은 족보요 더럽고 안이 꼽다 그래도 예수보다 태어나면 돼요 그래서 동방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망독했는데 홀딱 망가버렸어 뱀이 잡아먹었어 그럼 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잼 났는 아담이가 위에서 왔다고 보좌해서 요한복 12장에 하나님의 미라리에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내가 하나님의 미라리다 내가 십자가 죽으면 세상 임금 쫓겨나리라 예? 지금 예수님 6월절이 이 마귀가 쫓겨나는 절기요 예? 예? 예수님 팀만 봐면요 사망에 나가 죄가 없어져 6월절은 피를 피요 먹는 절기요 따라해 6월절은 먹는 절기에 따라해요 6월절은 먹는 절기에 피를 바르는 절기에 오순절은 흔드는 절기에 초막절은 일만의 날개를 덮어쓰는 절기에 날개를 덮어쓰야돼 그래야 육체권 받아요 절기 목적이 6월절은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영생하리라 그 성신마다 흔들어 오순절 첫 열매를 오십일 흔들어야돼 그게 초실절 칠칠절 맥주감사절 흔들어 그 누가 대표로 제사장이 흔들어 그 제사장이 팔에 아프게 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시키니 이렇게 하면 계속 흔들어야돼 그 성신이 오니까 자동 캐시지 그 마음이 흔들려 예 그래서 말씀으로 따라가 성령이 인도자가 돼서 성령인치심으로 영혼구원 받고 이 육체가 썩을 몸이 변화받고 하늘을 갈리면요 초막절에 와야 하나님이 고쳐 보낸대요 예 그 삼위일체가 삼대 절기라니까요 동방역사는 초막절 남았어요 이미 사복음서는 이월절 끝났고 오순절은 사도행견 편지서는 오순절 사건이고 게시록과 예언서는 초막절 사건이요 우리 교회는 무슨 절기요? 초막절이요 자 16절에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여기 땅끝이요 초막절인데 이제 앞으로 금년이 될지도 몰라요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시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자나였고 나는 세자나였으니 내게 하가이도다 계휼자가 계휼을 행하도다 계휼자가 심히 계휼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이게 옛뱀이 일곱머리 열뿌리 속에 돼가서 거짓말 정치 거짓말 정치가 공상당 정치 거짓말 종교가 이방 종교 예 아무리 뭐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지금 불교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성탄을 축하합니다 그 누굴 속이라 하는거지 지금 성탄절이 불교에 있어요 없는데 왜냐면 성탄절을 제거 같아 땅에 거민아 두러움과 함정과 올무가 니게 임하였나 이건 성정 방과당 뒤집어져서 일반될 사람들 땅에 거민들 두러운 소리를 어린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이제 공상당 좋다고 평화 따라가다가요 소리는 이러면요 도망가기 바빠 도망갈 데도 없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하늘에 보호자 은약계가 열려 땅의 기초가 진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는데 주인인데 이제는 끝을 내야 돼 뒤집어 퍼서 그럼 알곡은 예수 피로 발라서 하나님 말씀 먹여서 만들어주고 죽적이는 불태워 죽인다는 불태워 죽어 불타 죽어야 돼요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그럼 학계 2장 6절에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 진동하지 진동 깨어져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치안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친방같이 흔들리고 그 위에 제약의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이게 제약의 종결이요 그 뭐 선악가 먹은 사람들 선악가 뽑아내지 못하면 이렇게 끝나는 거 죽어야 돼요 선악가 뽑은 것이 수륩바벨이요 머리똘이요 세일이요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교만한 군대지요 무신론자 하나님 없답게 공상당이 하나님이 공상당서 꺾어버려요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오늘 이 땅의 왕들이요 마귀 왕들이요 우리 예수님은 만앙의 왕인데 용을 잡아야 왕이지 용 잡기 전에는 왕은 왕인데 아직 통치를 못해요 그들이 그들이 제수가 깊은 옥에 모인같이 모음을 잇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별을 받을 것이라 이게 아마게또니요 이 땅의 정치는 계시록 16장 12절 여섯째 대접 아마게또니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이것이 11장 세계통일정치요 시온산이 다이단 왕국이요 그렇게 에덴 동산을 베미가 무너뜨렸죠 또 아브라함의 은약을 무너뜨렸죠 또 모세총계도 무너뜨렸죠 다이단국 무너뜨렸죠 솔로몬도 박살났죠 근데 누가 다시 세우세요 수룩바벨 강권역사로 우리 거울이요 인간은 무너뜨려져요 아담부터 계속 무너져요 인간은 마귀 못 이겨요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됐어요 구원을 하나의 택해서 건져내는 거예요 나오라 나오라 건져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성경은 죄를 벗기는 책인데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 오지 성경 읽고 듣고 지켜되지 성경 떠나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 성경 보내니께 의인을 찾아요 죄인을 찾아요 죄인을 찾아요 죄 많은 사람 찾아요 죄 많아야 적어요 죄가 없어 그건 구원이 없어요 죄가 많아야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우리는 원래 죄가 없다고 자유를 낳고 속았어요 마귀한테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너는 거룩하다 너는 어롭다 너는 다른 사람들 죄가 적다 그래서 뻔뻔하게 다녀 창피스러운지 모르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 자신 아니면 얼굴을 들지 못해 부끄러워서 깨달으십니까 죄인계수 죄인계수 누리처럼 사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뭐요 구원이 사랑이잖아요 구원이 시원산의 왕이 되신다 그분이 구름 타고 올 때 시원산 정부가 세워지지요 그게 32장에 한 사람이 통치하는데 보면 볼수록 보고 싶고 들으면 귀가 깨울어지고 예수님 나라는 좋은 나라에요 아름다운 새시대 그 장도들 앞에서 장도가 누굴까 십삼아사친이 장도 땅의 장도들이요 사도요 하니까 장노요 목사인데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죄림 때 살아남으려면 이삭 팔짱을 잘 알아라 걸리지 말고 한비약한 이삭 두째들인데 징조와 예표라 캐슨이 얼마나 큰 역사냐 사람도 보기에는 무시하지만 하늘 본부에서는 다림질을 줬다 그 말이죠 그만 집어봅시다 30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 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악망하면 새해 먹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나라 승리하게 되리라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바다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그저께 CBS 방송설계 윤차봉 목사가 아모스 실장을 했어요 다림줄을 잡아라 그런데 스가라 사장에 다림줄은 누구 손이 있어요 그 수룩밥의 구의사죠 세일이죠 그건 말 안해요 자기 아니니까 그런데 아모스 실장에 아마사가 아모스를 배책했다 그래서 아수로 잡혀갔다 다림줄을 잡아라 했는데 다림줄이 누군걸 속해야될 거 아니에요 그 속으로 자기가 다림줄이란 말이죠 그 자기말만 들어간단다 이제 사기치는거 지금요 그 예언은 수룩밥의 인 머리뚤 다림줄이 하는데 그 없는데 출발이 틀렸는데 학교에서 모르는데 그 사람은 학교에서 모르잖아요 예표종이잖아요 그 예표종이 다림줄이 끝났는데 왜 자꾸 거짓말을 사기치냐고 말이요 영적 밤중이에요 지금 기도 드립시다 말씀을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일점도 변치 않고 본문대로 이루신 아니다 감사합니다 연대 날짜를 따라서 사람 이름을 지명해서 역사하신 아버지요 주님 제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나 만날 수 없고 구별해서 삼대 무장으로 원제를 뽑고 세일 창조 받아야 주님의 신부가 되는데 세마포가 되는데 이 일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요 어느 때까지일까 우리가 전통에 감춰있는데 언제 내보내야 되겠나이까 증거 마치고 주님 만나야 되는데 주님이 다 만들 정했으니 때가 되면 속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지 못할 이유는 삼두 부장이 못했습니다 빨리빨리 자기를 살펴서 말씀을 떨면서 읽고 들으면 새겨서 주님이 쓰임받는 날씨 종태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